2022년 3월 6일 사순 제1주일 제1독서 신명기 26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사제가 너희 손에서 광주리를 받아 그것을 주 너희 하느님의 재단 앞에 놓으면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저희 조상은 떠돌아다니는 아라민이었습니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과 이집트로 내려가 이방인으로 살다가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저희를 학대하고 괴롭히며 저희에게 심한 노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저의 조상들의 하느님께 부르짖자 주님께서는 저희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희의 고통과 불행 그리고 저희가 억압당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뻗은 팔로 큰 공포와 표징과 기적으로 저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시어 저희에게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수학의 만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너희는 그것을 주 너의 하느님 앞에 놓고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 드려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 2독서 사도 파오로의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너희 입과 너희 마음에 있다. 이것이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다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도 그를 믿는 이는 누구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유다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서 당신을 받들어 부르는 모든 이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과연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루카 복음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활을 전하기에 앞서 준비기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힘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악마는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배를 채울 수 있는 유혹 세상 통치의 힘을 질 수 있는 유혹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호받으며 신성을 알릴 수 있는 유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부여받으신 신적 능력으로 악마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들로서 지니신 신적 특권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길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의 운명을 피하는 것은 예수님께 큰 유혹이었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이며 하느님에게서 멀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에게서 유혹을 받으시지만 극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힘은 하느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하의 광야를 떠돌던 시기에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두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말씀을 통하여 악마의 유혹을 이겨내시어 당신 스스로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시는 분 하느님을 경배하시고 성기시는 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시고 그분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하느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물리치심으로써 우리에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